당신들 여기 왜 왔어? 당장 나가! 야, 너가 죽고 싶나? 오늘 나랑 한판 붙어볼까, 어? 진정들 해. 오늘은 좋은 일로 온 거니까. 좋은 일? 자, 가다. 이게 뭐예요? 보면 몰라?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 아냐? 뭐? 먹고 떨어져? 야, 우리가 뭐 거지가! 거지 대접 받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들러붙지 않으면 되겠네. 뭐라고? 우리 또 보지 말자. 내가 요새 바빠서 클럽까지 돌볼 여력이 없으니까 알아서들 잘하라고 전해. 너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또 와?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우리 가족한테 당장 사과하세요! 사과? 부녀가 쌍으로 꼴 같지 않아서. 역시 피는 어디로 안 가는 모양이야. 우리 아버지가 여기 오셨어요? 그래. 와서 한바탕 난리 피우다 내졋겼지. 너희 같은 것들이야 노리는 게 뻔하잖아? 그래서 나름 성의 표시를 한 건데 왜? 아, 돈이 적었나? 더 줘? 대표님! 온 김에 확답이나 해. 우리 선호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. 만일 네가 계속 선호를 만난다면 다음엔 또 다른 가족이 병원 신설지게 될 거다. 아무 그래도 상관없다면 계속 선호 만나. 어떻게 그런... 얘기 끝났으면 나와봐. 그래. 자존심은 있다는 건가?